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은 닌텐도, 애플, 그리고 오클러스 퀘스트의 소식이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E3에서 닌텐도는 차세대 스위치 콘솔 일명 스위치 프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3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스위치 프로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큰 실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치 프로, 닌텐도가 새로 출시될 게임들을 공개하기 이전 6월 12일 이전에 스위치 프로를 공개할 것이며 이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하지만 닌텐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닌텐도가 이번 E3에서 새로운 콘솔을 발표하는 것이 닌텐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닌텐도는 오래전 2012년 E3에서 Wii U를 발표했고 2010년 E3에서 닌텐도 3DS를 발표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닌텐도 3DS는 너무 심하게 타격을 입어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을 내리는 상황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 거의 10년 동안 닌텐도의 하드웨어 공개는 E3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닌텐도는 E3가 끝난 후 몇 주 혹은 몇 달 이후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표해 왔습니다. 보통 E3는 그해 6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닌텐도 2DS를 공개했고 2014년 8월 뉴 닌텐도 3DS 2016년 7월 NES 클래식 그리고 슈퍼 닌텐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공개했지만 이 역시 E3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는 2016년 10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근 10년 동안 닌텐도는 E3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해 왔습니다. 닌텐도가 새로운 하드웨어의 발표를 E3에서 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의 출시는 새롭게 출시될 게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공개했다면 팬들은 새로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가 새로운 스위치 프로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궁금해 했을 겁니다. 새롭게 출시될 마리오 플러스 레비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닌텐도는 새로운 게임에 집중하는 대신 프레임 속도, 해상도 및 기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팬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제작사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팬들에게도 너무 많은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명 닌텐도 스위치 프로는 존재하고 닌텐도가 그것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 발표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새로운 메트로이드 게임에 집중하고 머지않아 스위치 프로가 공개되면 스위치 프로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닌텐도는 새로운 게임 앤 워치, 닌텐도 라보 및 슈퍼마리오 레고 세트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매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닌텐도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팬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용서 못해! 앙! 크! 다운! iOS에 비해 안드로이드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앱의 사이드로딩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이드로딩을 할 가치가 있는 앱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제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브롯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에서 앱을 사이드로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이드로딩은 아이폰의 보안과 많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파괴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앱스토어에는 사람들이 여러 앱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의 라벨과 앱 추적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정책들이 애플의 에코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보안 부분에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이러면서 안드로이드가 iOS에 비해 47배가 더 많은 악성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쿡은 정보에 대한 출처를 말하지 않았지만 2019년 노키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탐지된 악성코드 감염이 1% 미만일 때 안드로에서 탐지된 악성코드 감염은 4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에서 감지된 악성코드 감염은 26.6%로 감소했지만 아이폰의 감염은 1.7%로 나타났습니다. 팀 쿡이 말한 수치는 오래된 2019년도의 보고서 내용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아서 어디서 온 정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iOS를 위해 하나의 앱스토어를 사용하고 모든 앱들이 앱스토어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가 전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앱을 사이드로드 하는 것이 보안 위험이 따르며 이론적으로도 더 많은 악성코드에 노출된다는 건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역시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OEM 앱스토어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앱을 사이드로드 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크롬과 같은 앱을 통해 해야 하며 이때 브라우저는 APK 파일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가 더 어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사용자에게 개발자 계정이 있는 경우 아이폰에서 앱을 사이드로드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가 이전에 애플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앱 1000개 중에 거의 2%가 사기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앱스토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2500개의 앱이 업로드 되었으며 1억 2000명 이상의 고객이 감염된 앱을 다운로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어에서 악성 앱이 발견된다는 보고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 사례를 통해 앱스토어 역시 애플이 믿고 있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이 이런 스토어에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서 안드로이드 12에서 이런 타사 앱스토어를 더 쉽게 사용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도 구글은 일정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런 사이드로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이드로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V30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채팅 처리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오큘러스 홈에서 2D 앱으로 멀티태스킹을 추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V30 업데이트를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주가 소요가 될 겁니다. V30가 배포가 되면 플레이어가 파티와 당시 사용 중인 앱 간에 음성 채팅을 전환할 수 있는 토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오큘러스 헤드셋에서 음성 채팅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토그를 어떤 앱에서도 작동하고 유니버셜 메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탐색, 스토어, 브라우저 이벤트, 오큘러스 TV, 오큘러스 Move, Scoreboards 등을 포함한 여러 2D 앱을 오큘러스 홈에서 나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V30 업데이트를 받게 되면 설정 패널의 실험 기능 섹션에서 멀티태스킹 토그를 찾아 켜고 헤드셋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2D 앱을 범용 메뉴 표시줄 또는 앱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해서 세 곳 중 하나에 놓으면 여러 작업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은 말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VR 안에서 2D 기반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VR 헤드셋을 더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는 새로운 접근성 기능도 포함합니다. 새로운 접근성 기능에는 설정 메뉴의 새 탭과 기본 텍스트 크기 및 색상 조정 기능 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업데이트를 통해 플레이어는 물리적으로 앉은 상태에서도 서 있는 것처럼 VR을 경험할 수 있도록 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험적인 기능은 지원되는 앱에서 보는 높이가 0.4m 16인치 높아졌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V30 업데이트는 또한 오리지널 퀘스트 소유자를 위해 오큘러스 에어링크 무선 PC VR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야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테크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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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Bye!